아하! 하이, 베스티! 예아! 예아! During the fun sign The song 오, 깜짝이야! 나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나 도둑이인 줄 알았어! 여러분! 너무 좋아! 어, 알아서 언니 왜 왔어? 카테가 안 좋아, 나 하고 있어서 안녕! 뭐야, 깜짝이야! 나 진짜 놀랐어! 나 지금 좀 무서운데? 나 진짜 무섭지? 어둑 같은데? 어둑 같은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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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죄송해요! 지금 지금 상태가 안 떠오리 괜찮아, 마스터 주세요! 네 대박! 이거 마라탕 호그 오브 면! 미쳤죠? 여기 있었어 뭐야? 깜짝이야! 나 저...여러분, 진짜 고도... 고도... 고도운 줄 알았어, 진짜! 대박이야! 나 진짜 순간이 진짜... 깜짝이야! 공황 도둑인 줄! 네버버 오늘 너무 고마워요 자고 왔어요? 아니 씻고요 밥 먹고 왔어요 배고파요 안녕 저랑 밥 먹어요 밥 먹고 왔다니까요 뭐 먹었어요? 숙소에서 알리오 올리오 또 요즘에 우리가 한식뿐만 아니라 또 파스타가 빠져가지고 어머 진짜 너무 신고 괜찮은데 예뻐? 내가 표창 껴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만 가야돼서 어디가? 수업인가? 안녕 요즘 오일 파스타 빠져있어 나도 오일 파스타 근데 안 매운거 매운거 잘 못먹어 근데 난 매운거 진짜 못먹는거 같아 맞아 나도 못먹는데 우기는 진짜 저 진짜 못먹어요 왜 그러지? 조명절 조명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 나 그거 다시 보니까 너무 웃긴거에요 나 얘기했어 방금 보냈는데 왜? 근데 우리 우리 직원분님 이름을 겹쳐서 조미영이랑 협친거에요 저희 본부장군의 상담이 명철이라서요 조명철 조명철 공자님 죄송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갑자기 나온거에요 조명철 진짜 감사해요 맞아요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요 진짜 제가 한 1초만 내려봐 오늘은 진짜 안돼요 한 1초 내려봐 그게 진짜 이렇게 그게 진짜 내버버는 다 캡쳐에요 제가 와서 아 캡쳐요? 진짜 진짜 여기 핫소리도 안하니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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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상태가 좋을 때에는 안된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안될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저 다시 싹빵한거에요? 싹빵한거에요? 아니 여기 있거든요 아니 너무 웃겨 좋은 시간 보내요 알겠습니다 빨리 인사해요 네 봐봐 안녕 안녕 네 안녕 예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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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아요 네 안녕 무섭지 않아 언니 갈 때 불 좀 켜주면 안돼 아 밖에 어우 진짜 너무 무서워 어우 진짜 도독인줄 알았어 진짜 우리 끝나고 가? 어 끝나고 가 같이 갈거야? 어 나 여기 불 켜고 갈게 알아서 어 내 뽀뽀 아닌데 안녕 안녕 올라갈게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